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태랑 고수경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2024, 2024 수능을 위한 2023년도 개념완성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일명 백예완이라고 하는 베테랑의 개념완성 이렇게 스타트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많이들 알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사람이라던가 또는 작년과 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궁금한 친구 있으니까 개념완성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선생님 강의를 듣든 어떤 강의를 듣든 아니면 혼자 공부하든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과탐생연들한테 여쭤보든 개념이 과학 파트에서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사실은 개념이 80%, 90%를 찾아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개념완성 수업이기 때문에 다들 개념완성이 중요한데 이런 친구 있죠? 선생님 저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N수에게 돼서 또 개념 들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하시면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2학년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들어야 되나요?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개념은 겨울이 아니면 못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개념완성은 모든 친구가 이제 과학을 스타트하면 개념을 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어디까지가 개념이냐에 대한 자기만의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탐구 문제를 보면 그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몇 문제 나오는지 알아? 20문제 나오잖아. 그렇죠? 20문제인데 기본 개념 문항이 나와요. 기본 개념은 정말 쉬운 거야. 몇 문항쯤 나오냐면 이게 한 10문항에서 12문항쯤 나와. 그죠? 그 다음이 응용 개념이 나와요. 응용 개념. 흔히 말하는 준킬러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성적을 내는 건 여기예요. 여기가 항상 중요한데 이 준킬러 파트는 뭐냐면 외워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거야. 그럼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계산이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 이거는 과학탐구 시험이기 때문에 자료 분석 능력이 있냐는 거야. 이걸 묻는 질문지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또 뭐냐? 자료라는 건 표 이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똑같거든. 표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실험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거거든. 이런 게 내가 외우고 있는 표가 나오나? 그렇지 않거든. 내가 외우는 그래프가 나오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다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응용 개념 파트가 강해야 됩니다. 이게 한 다섯 문항에서 여섯 문항 정도가 나와요. 근데 대여섯 개가 다 어렵진 않고 그 중의 한 두 세 개는 좀 까다롭고 두 세 개는 조금 무난하고 이 정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킬러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킬러를 이제 심화라고 하죠. 표현상으로는. 킬러는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양적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중화. 이 두 개는 고정된 킬러가 되겠고 가끔씩 이제 의도하지 않은 정답을 가진 킬러가 뜨긴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래서 두 세 문항 좀 나와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이 겨울에 그 귀중한 시간에 그 정말 열정 다해서 공부하는데 뭐만 하냐면 이것만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게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가는 길이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겨울에 열심히 하냐. 다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다 열심히 할 건데 3월 4월 이때 우리가 몰고사하는 걸 본단 말이야.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가능하면 조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3월부터 기대를 좀 하게 되고 좀 진도가 느린 친구는 4월에 기대하게 되는데 점수가 자 이게 겨울에 이거 하고 겨울 끝나면 이거 하고 겨울 끝나면 이거 하는 그런 학습법은 없어요. 그렇게는 점수가 나가지 않아. 왜냐하면 겨울에 이것만 하면 단원 1부터 4단원까지가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거 하려고 하면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준킬러를 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자 겨울에 이것만 했다는 얘기는 냉정하게 얘기해주면 공부를 한 개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것만 하잖아. 그럼 3월 교육청 몇 점 나오냐면 20 몇 점 나와요. 그럼 3월에 20 몇 점 나왔으니까 4월에 30 몇 점 6월에 40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3월 4월에 첫 스타트를 뭐 25점으로 출발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 35점 출발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가능한 몇 점 이상 40점 이상에서 출발해야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겨울에 어디까지가 개념인 거야? 여기까지가 개념인 거야. 지금 매년 강의할 때 항상 OT에 설명하는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개념 내가 강의해서 포인트 주는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거든. 그쵸? 여기를 당연히 설명을 하게 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여기 쉬우니까 쉽게 이해가 됐으면 여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개념이 다른 개념과 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겨울에 여기까지는 반드시 해치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긴 또 안 하냐? 아니지. 여기는 1년 내내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 개념 잡을 때 큰 줄기를 세워야 됩니다. 줄기만 세우냐? 아니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접근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양적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어. 기출 강의야. 근데 그 문제 푸는데 30분 걸려. 그 풀이는 잘못된 풀이에요. 그렇게 푸시면 그걸 공부에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30분 동안 쓰는 풀이를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어. 우리는 30분 동안 20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풀이는 절대로 학습하고 복습하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게 독이 돼 버립니다.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안 풀이지? 아무리 빨리 풀어도 15분이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풀 수 있을까를 이거는 이 겨우부터 튼튼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자료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수업할 때 자, 그 다음 선생님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교재가 이번에 여러분 교재 신청하면 7권이 나갈 거예요. 선생님이 연관컬에서 얘기했었는데 연관컬에서 본 사람 선생님이 올해 선생님이 얘기하는 키워드가 뭐야? 베테랑의 올해 키워드 복습이죠. 그렇죠? 복습 없이는 1등급이 없다.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알아서 안 하더라. 그래서 복습도 하게 만들겠다는 게 내 취지예요. 그래서 교재가 7권이 구성되는데 7권은 뭐냐면 개념 교재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 노트라는 게 나갈 거야. 이게 작년에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다음 핵심 문항 다시 풀기는 지금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은 또 아까 얘기한 기본 문제 누구나 쉽게 배우는 문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로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교육청 모의고사라든가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라. 그래서 핵심 문항은 꼭 한번 더 풀게끔 내가 따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게 올해 새롭게 나가는 건데 워크북이라고 해서 단원별로 1, 2, 3, 4잖아. 그래서 이게 4권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피기노트를 그냥 같이 껴서 패키지로 보냈는데 요즘 보니까 피기노트를 잘 쓸 줄 아는 애가 있고요. 그냥 받고 안 쓰는 애도 많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번의 피기노트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구에 나올 건데 2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학습 방법인데 이게 중요해요. 자,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 이제 업로드가 될 거 아니야. 즉, 업로드 순서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단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체양론 기체양론 기체양론이라고 할게요. 그죠? 자, 기체양론에 대한 수업을 했어. 아, 이걸 한 두세 강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뭐해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죠. 내가 설명을 하니까. 이건 여러분의 몫인 거야. 근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이해에다가 유형에 대한 암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유형에 대한 암기는 우리가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 조선시대의 네 번째 왕이 누구야. 그런 거. 암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내가 외우려고 막 깜지처럼 외우려고 노력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보면 외워지는 거거든. 그쵸? 그런 정도의 반복이 필요한 거야. 즉, 복습.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푸는데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가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핫자리가 없단 말이야. 뭐 좀 잘하는 친구들 한 번에 넘어오 수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한 번에 못 넘어오는 친구가 많아. 개념은 알겠는데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를 전부 다 여러분은 기분 좋으라고 엄청 쉬운 문제. 절대 뭘 곳에 나오지 않는 그런 걸로만 내면 나도 편하고 여러분 편해.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망해. 왜? 3월에 됐을 때 손도 못 댈 건데 그치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여기서 한 번에 못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간에 뭘 거쳐라? 복습 노트를 거쳐라. 그래서 표에 대한 훈련 물리량에 대한 훈련을 하고 오자. 오면 이게 더 편하거든요. 이거는 검증이 된 거야. 올해 해봤더니 아시겠죠? 그래서 업로드 순서가 개념이 업로드가 되면 그 다음에 복습 노트라고 업로드가 될 거야. 그럼 복습 노트를 풀어두고 해설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교재 같이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풀어졌어.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진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자 이게 또 한 번의 복습이 필요한데 교재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이 빠진다고. 그래서 단원별로 워크북을 준다고 했으니까 워크북에서 잘 봐봐. 만약에 5강 6강이 기체양론이라고 합시다. 이게 업로드 될 때 강의 제목일 거야. 6강이 기체양론 이하. 그럼 여기에 그 다음 뭐가 들어갈 거냐면 복습 노트가 들어갈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느냐 복습 노트 끝나면 선생님 교재 7강이 되겠죠. 자 7강에서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야. 이 문제풀이는 선생님 교재에 있는 기체양론 파트의 문제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다음 8강에서 양적계산 들어가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올해 또 바뀐 게 뭐야? 여기 이제 워크북이 들어갈 거야. 워크북이 근데 기체양론만 따지면 내 기억으로 기체양론만 한 40문항 30, 40문항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워크북 받으면 내가 풀이 해주는 문항과 풀이 안 해주는 문항 당연히 난이도 있는 건 내가 풀어줄겠지. 그쵸? 그 문제가 색깔을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해설해주는 강의가 있고 해설 없는 건 선생님이 해설 강의로 찍어주지 않는 건 뒤에 해설이 있어요. 다 알겠죠? 그래서 워크북에 해당하는 풀이가 있어. 전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이 아 이거는 풀어줘야 되겠다 라는 문항들이 있어. 이거를 다시 확인해주면 돼요. 이게 아니면 뒤에 해설집 보시고 역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가자. 그 다음에 8강으로 넘어가자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개념은 문제를 빨리 푼다는 게 물론 되게 중요하긴 한데 많이 알면 빨라져요. 오케이? 근데 개념은 여러분 진도를 빨리 물론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을 알아. 빨리 개념하고 빨리 기출하자. 그죠? 근데 개념을 빠르게 하는 건 굉장히 독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뭐 지난 년도 강의 개념 강제라서 뭐 작년도랑 올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 사실은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근데 그런가지고 아 엄청나게 하루에 막 6강씩 때려서 들으면 과연 실력이 엄청 늦느냐 아 절대 네버 여러분 강의를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복습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선생님 강의로 자 3강 3강 정도를 그죠? 3강에 대한 수업을 들었어. 굉장히 많이 들은 거죠. 집중해서 그러면 자 오늘 3강 들었으니까 복습 없이 내일 또 3강 듣자. 그게 되게 안 되잖아. 복습을 해야 될 거에요. 복습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냐면 딱 한 마디에요. 지겨울 때까지 하는 거에요. 야 이거 지겨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때까지 해야만 여러분께 된 거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 이게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거든 넘어가고 넘어가 넘어가면 나중께 기억이 안 나. 알겠어? 그래서 가능하면 복습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 복습 복습으로 치고 오는 거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 아니거든. 문제가 많이 알게 될수록 문제는 빨리 풀어지고 또한 틀리는 문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빨리 빨리 풀어지고 잘 맞추게 되면 재미가 들려. 그래서 하다보면 재미있어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 되는 거야. 재미있어지잖아. 그럼 뭐가 생겨?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없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쫄아요. 그럼 시야가 좁아지고 못 풀게 돼. 아시겠죠? 자 수임이 이제부터 개념을 스타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모든 수험생 모든 화학 선택자뿐만 아니라 모든 고3이라든가 N수생이 지금의 초심이라는 게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의 지금 초심을 절대 잃지 마시고 지금의 열정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따박따박 대신 정확하게 알겠죠? 다시는 쉬운 파트가 있으면 여긴 다신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수능은 11월이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수능은 3월이다. 4월이다라는 마인드로 개념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기분 좋게 3월, 4월에 좋은 점수로 출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 알겠죠?